울고 싶어요 울고 싶고 내가 한 번씩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잘 해요 다 뒤집어 때려 치워버리고 싶고 죽으려고도 했었어요 그리고 막 다 그니까 그 억압 속에 또 억압이라 그랬지 내 자신의 억압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 마음에 머릿속에 또 머리가 또 있는 것 같아 사장님보다 심한 우울증이 걸렸던 것 같아 병원도 좀 다녔었고 맞죠 왜 이 말을 하냐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 왜냐면 이 사람이 남자가 내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보네요 우리가 실제로 텔레비에 보면 남자가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냥 내 마음이 막 울고 싶어요 내가 왜 여자 하나 잘 못 만나서 내 인생을 평생 이렇게 그냥 물 흘리듯이 보내버렸나 아니면 그 억압된 인생을 살았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새끼를 차라리 안 낳더라면 애기를 안 낳더라면 그냥 책임감 없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에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내가 내 부모한테 내가 어쨌든 낳아준 것도 내 부모잖아요 부모한테 자식 놀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이 싫어요 이 세상이 싫어서 내가 어딘가를 모르게 도망가고 싶고 그냥 내 새끼 밥만 먹을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어딘가를 다 놓아버리고 어디를 뛰어가고 싶어요 왜? 맞습니다 젊었을 때 마누라한테 머리도 짓뜯겼죠 그쵸? 예예 나는 여자가 남자 때린 걸 여자가 남자가 여자 때린 건 막 점을 많이 봤지만 여자한테 맞는 것은 처음 점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분이 참 맞구나 그런다고 해서 맞을 분도 아닌데 자식들 앞에서 아니면 내가 그 마누라를 병을 권쳐주기 위해서 많이 참고 사셨나 그 마누라가 불쌍했나 그래서 나도 나만큼이라도 그 마누라를 이해하자 그런 생각으로 사셨나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지금 사장님을 점을 보면 여기서 가슴 눈물이 나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 마누라가 욱하는 성격이라 그러지 욱하는 성격이 자기가 싸우다가 안 되면 뭘 딱 잡고 칼을 먹고 칼이 된다 그러지 딱 그러는 거 아니면 뭐 하다가 물 찌꺼려 버리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거밖에 안 보여 사장님이 때리는 거 밥통도 뭐 한 일곱 여덟 번 집어 던졌을걸요 그렇죠 사장님 혹시 마누라한테 맞아서 머리도 또 병원에 입을 한 적도 있죠 병원 가서 찢어서 꿰맸고 응 근데 처음에는 그냥 아 나를 사랑해서 내가 봐준 거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무서워서 또 죄자가 무슨 행동을 그대 눈 돌아가면은 뵈는 게 없으니까 그건 미친 거 같아요 완전 그렇죠 귀신이 미친 거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는 진짜 불쌍한 면도 있지만 무서워서 참았지 않았나 오라면 가고 가면 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뭐 같이 장사를 했다 수포를 했다 여자가 남자한테는 사장님이 무슨 말이든 상관 태클을 안 걸어 전 와이프께서 무슨 말 태클을 안 그러는데 만약 여자랑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같이 마셨다 그러나 사장님이 디지털이야 아닌가요 여자 근처도 못 가겠어요 그렇죠 이분 손님한테도 응 손님한테도 너 그 애랑 지금 무슨 말을 했어 너 저녁에 그 여자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너 그 여자랑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 여자가 그렇게 해 너 그 애랑 사귀지 그 진짜 의처층이 이렇게 무섭네요 아휴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지는 한 1년 반 됐으니까 근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예 그 무서움 속에서 왜 길이 들어져 있어요 글쎄요 참 바보예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바보예요 그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은 상관없죠 애기 엄마지만 이제 이혼했으니까요 최악의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최악의 최악의 남자를 그냥 이걸로 그냥 막 주워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여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장님을 편드려주는 거 편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성격 직성적이라서 저는 기면 키고 아니면 아니에요 성향 자체가 근데 바람 피우실 분은 아니거든요 바람은 안 피웠어요 또 애들한테 함부로 하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애들 때려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함부로 하신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사셨는지 아까 그랬잖아 애들 나는 애들 난 죄로다가 애 아빠 죄로다가 마누한테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말을 오늘 그래 근데 그 모진 세월에 니가 맞고 사는 세월에 여자가 그러잖아 남자한테 맞으면 길들어졌더라고 딱 오빠 니가 그런 거 같아 오빠 내가 오빠라 나도 모르고 오빠라 미치겠네 미쳤네 어쨌든 나보다 많이 보이니까 사장님이 딱 그런 거 같아 그 여자한테 맞는 게 길들어졌니 아니면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불쌍했니 아니면 그 내 보금자리라고 아직까지 마음을 못 버리고 있니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 여러 가지였어요 진짜 가장 큰 거는 아들이 애가 셋이었으니까 마누한테 마지막에 이혼해달라고 울면서 들었어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제발 좀 나 좀 놔달라고 차라리 당신 병이니까 나 좀 놔달라고 나 바람 안 피우니까 그리고 또 여자는 이렇게 말 안 해요 여자를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를 너 어떤 여자한테 가려고 내가 너한테 이혼해 줄 거 같아 딱 그 얘기예요 그쵸 어떻게 살았어요 이거 진짜 말이 좋아 점 조금 나가지만 조금 점을 보지만 여자한테 매일 맞고 사는 남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한테 친절한 것은 기본 기본이야 근데 여자하고 이야기 한 날은 그날 죽는 날이고 말 듣고 한 날은 그 달 상 없어지는 날이고 남자가 상 없어서 많이 봤지만 여자가 상 없어서 집 다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험한 인생사 하셨네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 기다린 게 써 놓고 한 8개월 정도 7개월 됐나 봐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여러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잘 보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고 아까 그랬잖아 이제 세상이 싫다고 우리 대한민국도 싫고 말이 이제 대한민국이 싫은 게 어디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치 그냥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나는 그러고 싶어요 산속에 조용히 산속이 아니더라도 시골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내 삶 그냥 죽는다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너 착하게 살았어 너 너무 착하게 살았어 왜 이렇게 싶어요 너 너무 착하게 살았어 마누라한테 그렇게 맞고 산 거야 네가 마누라 마누라가 당신이 큰소리 맞히면 지가 죽은다고 했을걸요 그게 수태했을걸 매일 자살한다고 했을걸 차려 죽게 내버려지 그랬어 죽지도 못한 여잔데 왠 맞고 살아 편안하게 그냥 내년부터는 운이 들어와요 내년 내후년부터는 운이 들어와요 내 마지막이 운이에요 지금까지 마누랑 살면서 한 번도 웃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고 어렵한 인생을 살았어요 칼날 위의 인생을 살았어요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칼날이 뭔지 알죠 우리 작두타면 작두타잖아요 이것을 매일 차고 살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시니 고생 이제 끝났어요 왜 그 대신에 마음속에 여기 답 내려놓으세요 마음속에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습이 됐냐고 물어봤잖아 거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 했잖아 그치? 그 때려는 마누라가 뭐가 좋다고 한 번 때려면 이해를 안 해 그냥 무슨 일만 했으면 그냥 자기 죽는다면서 그냥 집을 다 뒤집어 놓고 애들은 어떻게 살았는다 이해가 안 가 어? 안 그래? 맞습니다 애들이 거기서 벌벌 떠는 것도 느껴지고 애들이 우리 아빠 참 불쌍하대 어? 그리고 마누라가 너는 멍청한 놈이야 항상 18번 질걸 아니까? 마음속으로 그랬겠지 뭐 겉으론 그렇지 않아도 모든 거를 다 주권을 부인이 갖고 있었으니까 이거 멍청인 거지 어? 빈 몸에 어? 옷 한 벌 입고 쫓겨났을 거야 딱 표현 그렇게 할게 맞아요 그치? 빈 몸에 옷 한 벌 갖고 너 혼자 나가 네가 길어봤자 네가 나가봤자 네가 생결 안에 들어오겠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라는 거지 맞아요 응? 맞죠? 그러나 가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한국 나와서 살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지 그쵸? 응? 아까 외국 가서 죽어 그냥 그게 빈말도 아니네요 점 잘 본 거 맞네 나 예예 맞습니다 저 점 잘 보죠? 예 저는 한 7개월을 기다렸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빨빨리 들고 이제 늦게 들어가 좋지랄 하이팅 하이팅 저는 뭐 내년 후년에 좋다고 하는데 좋아요 여기 화장실 여기 쓰고 있고 나이랑 관계없이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여자 만나면 좀 들어가시오 보이니까 여자 만나면 친구삼아 네 성격은 다 퍼즐 성격이야 내가 내가 나보다 이 사람한테 아무 싸가지 없어 싸가지 없지 않아요 막 내가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막 싸가지 없고 무시히 보는데 많이 봤는데 저거 안 그래요 이런 사람한테 안 그러잖아요 네 내가 오히려 눈물을 못 같이 못 올려줘서 미안해 눈물을 알겠습니다 뭔만 잘지 여자 믿지 마시고 혼자 버섯도 키우시고 채소도 키우시고 그럴 때 전화 하세요 버섯 가져가라고 알겠습니다 뭔만 잘죠 저보다 한 3살 오빠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나이를 미리 물어봤어 알으니까 저보다 3살 오빠니까 네 오빠님 내년 내후년보다 괜찮아져요 네 힘내시고 그러나 내 집은 잊으세요 네 그래야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인한테 그 정도 맞고 살아난 게 용하다 찔러도 몇 번을 찔렀을 거고 피를 흘러도 몇 번을 흘렸을 텐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너무 감사하고 잘 될 거야 내가 사탕 줄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거 쌓고 봐 네